화장 너무 잘 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오늘 뽀로로 잘 된 거예요 원래 아 이게 진짜 제가 오늘요 일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으려고 화장을 했는데 화장을 하고 나니까 영상 찍을 시간이 없어요 영상을 못 찍었거든요? 근데 그런 거 알아요 여러분? 뭔가 진짜 중요한 날에는 화장 잘 안 되고 막 그냥 대충 집에 있을 건데 화장 잘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영상을 못 찍으려고 화장이 좀 잘 됐나 봐 어떻게 하면 셀카 찍을 때 볼살이 홀쭉하죠? 잘 봐요 제가 보여줄게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보세요 이걸로 이렇게 하면 돼요 입을 저렇게 해야 돼 약간 이렇게 좀 이뻐 보여요 얼굴이 약간 사람마다 셀카 찍을 때 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셀카 찍는 친구들 인스타에 이렇게 들어가보면 표정이 항상 똑같은 애들이 있어 내 친구 중에 어떤 애는 이렇게 사진 찍을 때마다 입을 이렇게 하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이런 애가 있거든? 제 인스타에 들어가면 사진이 죄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밑으로 위로 막 죄다 그러고 있어 사진이 전부 다 입이 똑같아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노래 이 노래가 도네와신이라는 드라마 OST거든요 근데 그 앨범 자켓 사진 거기에 이제 황정음 사진이 있는데 나 약간 앞머리 1자였을 때 얘랑 닮았던 거 같아 여기 사진이 딱 있거든요 저랑 좀 닮았죠? 지금은 안 닮았는데 저 약간 앞머리 이렇게 있으면은 약간 닮았을 거 같지 않아요? 아 아멘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